첫번째 서브 김홍빈 힘을 서브권에서는 실점했습니다 방해했는데요 몸을 낮췄습니다 김현서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김홍빈 김홍빈의 서비스 나갔습니다 긴 서브 선택 3구 공격을 1점 차 김현서 백핸드 자 리씨keiten 13. 해왔던 이번엔 김현솝입니다 서비스 김현민 선수가 너무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해외 포인트 아 빈곤 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윤소의 서비스 김윤소 나갔습니다 김홍빈 김홍빈 서비스톡에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빈 넘기지 못 다시 한번 김윤소 골 좋습니다 김홍빈의 서비스인데요 백핸들 있을 것인지 김홍빈입니다 빠르게 김윤소의 서비스입니다 떴어요 많이 떴는 자 김홍빈 김홍빈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소의 서비스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소 떴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감 회복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넷 포인트 탑 스핑 공격 백핸드 기습적인 서비스 김홍빈 선수의 득점 페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홍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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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